그런데 교구장님은 아직도 성지 순례 중이셔? 네. 양 사모님 오시면 지극정성으로 모시라고 당부하셨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 사모님 심심하신데 당뽑기 한 번 하실래요? 내게 아니면 재미없어. 내게 하죠, 뭐.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게?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되지. 이거 누구야? 4번. 예. 5번 어디 있어? 문 실장, 누가 들어갈 거야? 네. 이렇게 셋이 같은 편. 그리고 상대방 선수는 바로 나. 어, 뭐야 뭐야. 벌써 재미있잖아. 양 사모님 누구한테 거실래요? 나야 당연히. 온 실장 편이지만 그럼 게임이 안 되니까. 난 이쪽. 나 이기면 셋이 이거 나눠가져. 일어난 동기 보여주면 되지. 야! 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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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쩜 좋아 아우 너무 멋있어 하하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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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 다시 해야겠다 어쩜 좋아 온 실장 너무 섹시하다 진짜 약속대로 나중에 내 소원 하나 들어주기 당연하지 자 승리의 술잔 한잔 받아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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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